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주 미국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곳입니다 풀 한 폭이 키우기 힘든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이라 여기기 쉽지만 미국에서 인디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바로 피마 인디언들입니다 인디언들이라지만 현대 미국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계심이 많아 말 한번 건네보기가 힘듭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식료품점 앞 이곳에서 잠시 피마 인디언들을 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열의 아홉은 모두 최고가 큽니다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비만입니다 한때 가장 날씬한 민족으로 꼽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랜 시간을 머물다 어렵게 한 피마 인디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 역시 심각한 비만이었는데요 저녁거리를 사러 왔다는 그녀는 장보기를 마친 뒤 제작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곳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그녀의 집입니다 남편도 비만입니다 저녁거리를 사러 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그녀는 피마 인디언들의 옛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는 농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고기, 물, 물, 계란, 계란... 직접 재배한 곡물에 고기를 먹었는데 요즘처럼 마트에서 고기를 사는 일은 없었답니다 사냥을 해서 고기를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농사와 사냥을 그만두면서 비극적인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엘리스의 가족들은 모두 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앓다 각종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이는 엘리스 그녀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엘리스 그녀뿐이 아니라 엘리스 그녀뿐이 에리스는 앤아버이가 열리기 때문에 그 집은 서 ability, 매우 지루기, 매우 노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비극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피마인디언들이 당뇨병 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피마인디언들은 19세기 후반까지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백인 이주자들로부터 내몰려 보호구역에서 정보보조금으로 생활하게 됐죠. 그러다 고칼로리 인스턴트 식품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전체 인구의 80%가 비만, 60%가 당뇨라는 무서운 상황이 된 겁니다. 겨우 100년 만에 한 종족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피마인디언은 멕시코 피마인디언과는 다른 운명에 있는 그녀는 이제 그동안 먹었던 고연량의 미국식 패스트푸드를 버리고 전통 피마식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래된 기억 속의 피마 전통음식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세계를 못 cherubimo, 안에서 와요? 저는 대한민국은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음식은 더 빠르게ше 수사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jin스럽게 더 좋은 것들을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혼자 계속 해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가족을 모두 잃은 아픔 끝에 알게 된 뼈아픈 교훈입니다 그런데 피마 인디언들이 겪고 있는 비극의 원인은 급격한 음식 환경의 변화 단지 그것뿐일까요? 피마 인디언들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생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솔크 연구소 송영섭 박사는 비만과 진화의 관계를 증명해줄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 박사가 연구의 핵심이라고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실험용 지들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실험용 쥐의 무게를 재봅니다 보통 쥐의 무게가 25g 정도인데 이 쥐의 무게는 약 40g 꽤 살찐 쥐입니다 또 다른 쥐의 무게를 재봤습니다 약 29g에 불과하네요 두 쥐의 무게 차가 꽤 큰 편입니다 목무게가 10g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먹이를 준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고지방 먹이를 같은 양으로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눈에 봐도 어떤 쥐는 날씬하고 또 어떤 쥐는 뚱뚱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비밀은 유전자에 있었습니다 날씬한 지획에서는 CRTC3라는 유전자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CRTC3 유전자는 에너지를 저장케 하는 저축 유전자인데요 과거 식량에 귀하던 시절에 석차 영양분을 가급적 체내에 잘 저장하는 쪽으로 진화해온 그런 유전자인데 영양이 풍부해진 지금도 유전자의 기능이 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지방식을 할 경우 CRTC3 유전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먼저 CRTC3 유전자가 있으면 고지방식을 할 경우 몸무게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체내 지방의 양도 증가합니다 CRTC3 유전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입니다 CRTC3 유전자가 있으면 신체 조직도 달라집니다 간이 비대해져서 지방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색 지방이 복부와 엉덩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아서 심각한 당뇨병에 걸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백만 년 전 조상들과 비슷한 삶을 사는 하드자베 족의 마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꽤 분주해 보입니다 자신있게 말하고 나왔지만 사냥을 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동차는커녕 수레조차 없는 이들의 삶에서 사냥은 오직 두 발로 걷고 또 걷는 일입니다 한 시간을 걸었을까 다행히 사냥감을 발견했나 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입니다 동물들도 자신만의 생존 전략이 있기에 쉽게 잡혀주지 않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다시 사냥감을 찾을 때까지 숲을 누벼야 합니다 이미 산속에서 7km를 넘게 걸었습니다 현대인의 걸음거리로는 2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오래 걷는 것도 아니고 상처로 가득한 몸도 아닙니다 사실 이들에게 이 정도 상처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누구보다 강인한 이 남자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사냥감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목소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숲을 뒤진 끝에 잡은 사냥감은 겨우 이겁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양입니다. 다람쥐 두 오마리가 전부네요. 결국 하드잡의 부족 남자들의 사냥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식량을 제대로 구해오지 못한 마을 남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고기를 구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잡아온 사냥감은 요리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양이 적습니다. 가족이 20명이나 되는데 말이죠. 한줌도 안되는 고기를 먹은 건 아이와 노인뿐. 식사시간은 너무도 짧게 끝이 납니다. 남자는 오늘 한 끼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씩 굶는 일이 예사지만 이들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을 몸이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음식이 풍족할 때 최선을 다해 몸 안에 저축해둔 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땅에 사는 피마 인디언들도 그랬던 겁니다. 과거 피마 인디언들은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족해진 음식 환경 앞에서 저축 유전자는 재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도 엄청난 음식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500만 년 전 채집 생활을 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시작해 250만 년 전에 육식을 시작했고 200만 년 전에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만 년 전 풍요롭게 먹기 시작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유전적으로 보면 구석기인과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인은 넥타이를 맨 구석기인이다. 또는 스타킹신은 구석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음식들은 모두 우리 유전자가 진화했던 당시의 음식과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대부분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들이죠.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정제 가공식품 같은 우리 인류의 유전자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식품들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우리 몸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당뇨나 비만 같은 이러한 질병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